빠바빠빠 눈쟁전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거 Q&A를 이렇게 Q&A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제 약간 나에 대한 이거라고만 생각하시는 거 같네요 나 그런 거 하려고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 질문하는 거 좀 받아주려고 오늘 그냥 방송을 하는 거였거든요 나에 관한 거 딱히 뭐 하려고 한 거 아니었는데 온 거 몇 개만 해보도록 할게요 적어둔 거 유튜브에 올라온 커뮤니티에 이제 댓글로 적으신 거 중에 일단 먼저 답하고 나서 채팅하는 거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 수입이 많다고 해도 제품 구입과 직원 월급 등 일반인 기준에서 어마어마한 돈이 들 것 같습니다 버겁지 않냐고? 혹시 다 빚은 아니냐고? 어 버겁긴 해요 직원을 이제 늘리면 늘릴수록 제가 쓰는 돈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제가 수입이 이렇게 늘어나면 당연히 상관이 없지만 수입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을 계속 늘리고 하면은 버겁긴 한데 해야죠 뭐 버거우면 뭐해 약간 저는 약간 지금 운영하는 게 좀 넉넉하게 채널을 운영한다기보다는 좀 약간 바짝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약간 아슬아슬하게 아슬아슬하게 원래 사업하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약간 초기라서 아직 그렇게 하고 있고 나중에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면은 좀 약간 넉넉하게 넉넉하게 방송과 유튜브 외에 따로 일하거나 돈 버는 게 있냐고 아 이거 엄청나게 많이 물어보시고 있어요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없어요 저 일하는 거 없고 제가 예전에 방송과 유튜브 외에 따로 일하던 거는 전혀 없고 그러니까 제가 2016년 1월에 전역을 한 다음에 갑자기 이거 왜 넘어갔지 아 그래 시작하고부터 제품을 많이 구매하셨는데 사기를 당한 적이 있냐고 사기 당한 적은 아직은 없어요 사기 당하면 콘텐츠로 쓰면 됩니다 그 사람들 초상권이고 말고 뭐 알 게 뭐야 나 사기 쳤으면 콘텐츠로 써서 돈 뽑아 먹어야지 여러분 유튜브라는 직업이 그건 좋아요 불법적으로 뭔가 이제 그런 걸 당해도 고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고발을 법적으로 고발을 하는 게 아니고 유튜브 채널에 고발을 해버리면 그 사람이 인생을 부셔버릴 수 있어요 내가 나도 이제 잘못을 하면 이제 시청자 분들한테 내 인생이 부셔질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힘든 것도 있지만 내가 사기를 잘 안 당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사기 치실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한쪽 유선 한쪽 RF 그렇게 되는 애가 있나 그렇게 되는 애가 있으면 쓰시면 될 거고 다른 대안들은 있죠 전 단축기가 불편해서 다른 건 안 씁니다 여러 가지 있어요 RFO에다가 블루도 쓸 수 있고 그리고 게임 반응 속도에 문제 생기는 애들이 있어서 다른 건 별로 추천은 안 드려요 샷콜로 챌린저 가실 생각은 있냐고요? 생각은 있지만 할 수는 없죠 그거 하려면 롤만 해야 돼요 롤만 해도 될까 말까? 안 될걸요? 지프로 와이어리스랑 슈퍼라이트랑 무게 말고 차이가 크게 있는 거 있나요? 버튼 리뷰 보세요 아니 영상 올려놨는데 그걸 나한테 지금 여기 와서 왜 물어봐요? 최근에 올린 유튜브 영상에 지금 그 내용 다 적혀 있는데 그걸 여기 와서 왜 물어봐요? 영상 보면 되는데 뭐야 왜 물어보시는 거야 그거? M1 맥북 지금까지 만족하십니까? 암 매우 만족 2컴으로 게임 방송을 하는데 업체를 통해서 했지만 비용이 너무 비싸고 눈쟁이님이 하시는 세팅처럼 하는 곳은 없더라고요 내가 이번에 올리면 업체들 이제 그거 보고 따라 하겠네 요약 매번 비슷한 걸로 영상 뽑기 좀 그러니까 그냥 부르지 말고 이거 보고 봐도 모르겠으면 불러달라는 내용 눈쟁이 힘들어 아니요 불러달라는 내용은 아니에요 부르지 말라고 제발 좀 알아서 하라고 시청자분들도 나한테 무슨 메일 좀 보내지 마시고 제발 좀 그냥 보고 알아서 하시라고 이 정도 보여줬는데도 모르겠다 노력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 정도 노력은 하셔야지 떠먹여주는 거면 업체 돈 불러서 쓰시고 1부터 10까지 강의하는 거는 내가 할 생각이 없어요 그거까지는 머리 얼마주고 못 갔냐고요? 5만원인가? 나쁘지 않아요 요즘 근데 그거 할까 생각스럽게 머리가 계속 이렇게 말을 하다보면 계속 이렇게 흐트러져 그래서 머리 고정시키는 건가? 한번 사볼까 고민이에요 락스가 락스라니 왁스죠 락스 머리 다 빠져요 뭔 소리야 락스라니 왁스죠 왁스 왁스는 근데 너무 귀찮고 저도 베이비 트위트 프로 FF를 사용하게 되면서 에이블톤이랑 플러그인도 몇 개 빼고는 다 받아서 세팅을 검색을 했지만 아무리 해도 잡기가 힘들던데 내일 업로드 영상을 보면 세팅이 가능하겠군요 내일 영상만 보면 불가능할 거고 제가 장비 공개 영상을 찍었는데 거기서 이제 내 세팅 어떻게 돼 있는지 보여주거든요 그거 보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모니터, 오픈케이스, 먼지 관리요? 딱히 안 하는데요? 먼지 막 안 사는데? 집 청소를 하시면 돼요 집 청소를 하시면 돼요 본체 안에 먼지 너무 쌓였는데 뭘로 구입해야 되나요? 그건 눈쟁이 유튜브 가시면 제가 제품을 추천을 해서 영상을 많이 올려놓습니다 그거 쓰시면 돼요 제가 최근에 쓰고 있는 그거 발밑에 두는 거랑 공중에 띄우는 거랑 먼지 차이 엄청 많이 나죠? 발밑에 있는 게 훨씬 심해요 오인패 세팅법 유튜브 찍을 생각 없고요 글카 청소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글카를 왜 분해해서 청소를 하죠? 저는 단 한 번도 분해를 해서 청소를 해본 적은 없는데 그 정도로 더럽게 쓰지를 않아서 무슨 펌이냐고요? 저? 몰라요 저도 그냥 그 미용실에서 알아서 잘 해줬습니다 방송용이랑 녹음용 마이크 두 개요? 녹음용은 콘덴서 쪽 사시는 게 나을 거고 방송용은 다이나믹 쪽이 낫죠? 룸 어쿠스틱이 돼 있으면 그냥 콘덴서 하나만 사시면 돼요 콘텐츠 마이크 어떤 거 사셔야 되냐고요? 눈쟁이 닷컴으로 가시면 이제 제가 또 친절하게 여기 다 적어놨습니다 눈쟁 전자 방송장 추천 작업 관리자에서 GPU 안 뜨는 거 어떻게 해야 해요? 몰라요 저도 봄에 다세요 내려보시면은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이제 거의 추천이 끝났고 마이크도 다이나믹은 뭐 거의 끝났고 콘덴서 쪽을 이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놨어요 오케이? 방송하려면 마이크 얼마짜리 사야 돼요? 헤드셋 마이크만 써도 돼요 보통 이제 방송에서 마이크 뭐 사야 되는지 얼마 사야 되는지 물어보는 거면 그냥 헤드셋 쓰던 거 쓰세요 마이크 얼마대가 좋냐고요? 방송용으로는 100만원 아래면 충분하다고 100만원도 과하다고 생각해요 50 아래 솔직히 한 10, 20짜리도 EQ 좀 만지면 방송용으로는 차고 넘쳐요 애초에 방송하는 사람들이 이 입강 거리도 제대로 신경 안 쓰면서 방송하는 사람들이 널려가지고 마이크 좋은 거 쓰나 안 좋은 거 쓰나 거기서 거기에요 카트라이더 할 때 해상도 추천해주세요 카트라이더 할 때 해상도는 그건 이제 형독님한테 물어보세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비트코인 언제 떡락하냐고요? 그걸 저한테 왜 물어보냐고요? 주식 언제 떡락하냐 코로나 언제 끝나냐 그런 거랑 거의 비슷한 건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혹시 이번 연도 들어오셔서 모토를 바꾸셨는데 바꾸시고 아쉽거나 그런 건 아직 없나요? 아 그게 있어요 약간 지금 장비들을 제가 오디오 장비들을 계속 이제 보고 있는데 비싼 거 막 프리앰프 오임패 막 500 막 1000 이런 거 보고 있는데 심플리스트 베스트를 포기하면 사면 돼요 근데 심플리스트 베스트를 추가하니까 약간 그게 계속 충돌해요 그걸 사면은 심플리스트 베스트가 아닌데 그 장비 하나도 추가되고 두 개도 추가되고 이러는 거면 그거에 반하는 건데 아씨 그래서 이제 안 사게 되는 오히려 장점인가 의자 책상 이런 것도 카페로에 있으면 선택장에 있는 분들에게 딱 그것 같은 뱅크 의자 책상까지요? 고민해 볼게요 지금까지 심플 이즈베스트보다는 베스트 이즈베스트 파보고 보자 이런 느낌이셨는데 반대로 바꾸셔서 어떤 제품들을 추천해주실지 엄청 기대가 심플 이즈베스트 베스트 이즈베스트 하... 그렇긴 하죠 저도 점점 이제 베스트 오브 베스트 제품들만 계속 사다 보니까 끝도 없이 살아가지고 집이 너무 더러워져서 다 처분하고 심플 이즈베스트에 맞는 마이크 있나요? 심플 이즈베스트에 맞는 마이크는 USB 마이크입니다 MV7 같은 거 추가로 도우 같은 걸 깔 필요도 없이 기본적으로 컴프레스 리미터 EQ 리버브 뭐 등등 다 들어있는 마이크 DSP까지 포함되어 있는 USB 마이크 MV7 그리고 국내는 안 파는데 프리소너스에 그 무슨 마이크 있거든요 그게 뭐 다 들어있던데 그렇죠 단순하다가 다 좋은 건 아니죠 단순한 게 좋았으면 노트북을 쓰고 있겠죠 제가 지금 방송하는데 웹캠으로 방송하고 노트북 캠 달린 걸로 방송하고 심플만 추구했으면 심플하잖아요 그게 아니죠 내가 필요로 한 거에서 맥시멈을 넘어가고 있지 않은지 내가 하고 있는 이 목적만 딱 충족을 하면 그 중에서도 가장 심플한 제품을 저는 그러니까 맥시멈 기준 심플이에요 심플이라고? 가장 심플이 아니고 맥시멈 기준 심플 그러니까 내가 심플이 베스트를 이제 추구한다고 뭐 이상한 아 눈쟁이 막 희한한 거 많이 사고 맨날 좋은 것만 사가지고 그런 거 보는 말이 있었는데 그런 거 보는 맛 떨어지긴 막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차피 일반인 분들이 사는 거에 맥시멈 수준인 제품 중에서 심플인 거예요 심플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심플 심플이 아니고 끝판왕 중에서 심플입니다 끝판왕 중에서 심플 어차피 몇 백에서 살 수 없는 거 중에서 심플 기준이 달라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어차피 아시겠죠? 있어 님 아 그쵸 둘이 같이 하면 조회수는 나오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좀 가서 얘기를 해보고 최소한의 얘기를 해보고 바로 아 눈쟁이 님 일단은 우리 영상부터 찍죠 이거부터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저한테 그러는 건 상관이 없는데 내가? 그분이 그게 된지도 안 되는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인데 가자마자 그 얘기를 꺼내면 아니죠 나는 상관없어요 나는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셔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제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오자마자 아 눈쟁이 님 반갑습니다 아 제가 생각해둔 인트로가 있는데 지금 바로 찍어야 될 거 같은데 한번 찍고 시작하실까요? 이래도 아이 좋죠 하고 저는 할 수는 있죠 근데 저는 상관이 없어요 저는 소니 GV1 쓸만한가요? 좋죠 비싸서 그렇지 문쟁이 님 키랑 몸무게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 139.5에 62? 169.5에 62 139라고요? 아니요 아니요 139 아니에요 PETL деся Crus 15 5 3